자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렵지 않죠. 2015년도 지방지시험이구요. 이럴 때 이런 c지점의 내부 힌지를 가지고 있는 결보부에서 b점의 수집발력을 구해라. 이거는 이렇게 떼오면 됩니다. 떼와서 구하면 돼요. 어딜? m 어디를? 그렇죠. c지점 모르잖아. rb로 구하려면 c지점 오른점을 이걸 mc를 줍는거에요. 따라서 시그마 mc는 0입니다. 시계방향 플러스. 면접 구할까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 맞죠? 곱하기 3분의 2지점이죠. 그러면 얼마? 2죠. 마이너스 rb 곱하기 2는 0. 다음 나오죠? 15 30. 따라서 rb는 15킬로노트. 자 여러분들 계속 선생님이 강조를 하지만 파생되는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파생되는 문제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현재 rb만 구해라 되어있지만 a점에서 또는 ra는 또는 rb는 또는 c는 당뇨가 최대 힘 모멘트는 또는 전단력도 또는 전단력도 모멘트도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에요. 아시겠죠? 임용고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2010년 서울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연직하중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b점에서 최대, 진행은 이쪽이고, b점에서의 최대 힘 모멘트.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이게 쭉 오겠죠. 당연히 b 지점의 최대 힘 하중은 어디냐? 일단은 제일 큰 힘이 어디? 이 d 지점에. 이 d 지점에 8, 그 다음에 4미터죠? 이 정도의 4. 이게 얼마? 3. 이렇게 됐을 때,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8톤 f, 4톤 f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자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 여기에 8. 그렇다면, 여기에, 자 길이는 3미터, 1미터. 맞죠? 이거에 대한 y 값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거는 yx입니다. 따라서, 먼저 y1의 값은, 똑같죠? 4미터. 따라서, y1은 마이너스 4입니다. 2번, y2라 할게요. y2의 값은, 이 a, d입니다. 이게, 비례식입니다. 4대 4. 무슨 말이죠? 자, 4대, 마이너스 4. 큰 거, 큰 거. 다시 1대, y2는. 따라서, y2는 마이너스 1미터입니다. 세번째, y, m, b입니다. 왜? 전단형이 제로일 때 하잖아.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시그마 맥스는, m, b일 때, 자, 먼저 8. 하나씩 합시다. 8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똑같아요. 아, 여기서 하자. m, d. 이거. m, a입니다. m, a. 어차피 전단형이 제로니까. 맞죠? m, a. a죠. 똑같아요. 이게, 4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6 톤, f, m. 전단력이, 0인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연지 가중이 이루어질 때, b점에 최대의 힘이 모였다. 그러니까, b점이 사실 이건데, 대칭이라는 겁니다. 대칭. m, b는 m, a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m, b는 맥스. m, a랑 같다. 이해하시겠네요? 네. 뭐 크게 그런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4년도 지방문입니다. 자, 갤버버입니다. 갤버버에 이런 연지 가중이 이동할 때, b 지점에서의 최종. 똑같습니다. 항상, 힌지는, 여기는 큰거, 큰거 걸립니다. 4kN. 그럼 2m 떨어진 곳에, 4m 떨어진 곳이니까, 이쪽에. 얼마? 2kN. 3m.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있죠? 자, 집중. 하중이잖아요. 집중하죠. 그러니까, 일체로 갑니다. 이런식으로. 4kN. 그 다음에, 여기에 2kN. 4m죠? 자, y1의 값. y1에 따라서, y1의 값은. 4m, 여기는 2m가 됩니다. 1m. y1은 마이너스 2m. 한개 나왔죠? 두번째. y2. y2. y2는, 얼마? 그렇죠. 1대, x는. 4대, 마이너스 2m. 따라서, 4x는. 4y2는, 마이너스 2m. 따라서, y2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m. 3번. mb. max는. 똑같습니다. 이거랑. max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6.5. 5. 계속, 이게 헷갈리는데, 이, 부은 모멘트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최대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 10, 마이너스 9. 킬로, 뉴턴, 퍼, 미터지만, 절대값이, mb. max는. 절대값은, 9. 킬로,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2014의 시방지입니다. 연지와 주기 이동시에, b점이 발생하는, 부은 모멘트의 최대, 절대값. 그러면, y1, y2구에서, 이 점의, 최대의, 이 모멘트는, 얼마다? 이렇게, 하는거랑 똑같다. 부은 모멘트. 맞죠? 반대로. 자, 오늘,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런, 대외보보, 에 대한, 반려. 하지만, 어떻게, r a, r b, 최대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거. 2012년, 2020, 10년, 서울시, 연지와 주, 최대의, 면트는 어디? 여기 왔을 때. y1은, 어디 구한다? 무슨 말이세요? 자, y1은, 이겁니다. 이거랑,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거에요. 또, 이것도, 이 y1은,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거에요. 자, 2022년, 4월, 27일, 수요일이구요. 오전, 10시, 정각입니다. 안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진, 인, 사, 대, 천명. 여러분들, 최선만 다음됩니다. 아시겠네요? 합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